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제가 글루타치온 성분을 애정하다 보니 제가 정말 많이 글루타치온을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제품을 많이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구 제품들을 포함해서 이 제품은 제가 4통이나 먹었습니다 설화점부터 일반 리포점 형태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국내외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제품들을 먹어보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이렇게 3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으로 된 글루타치온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해독을 담당하는 성분이죠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네트워크의 주된 성분입니다 다양한 간 해독 성분들과 항산화 성분들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고 항산화 물질들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성분이죠 실제로 이런 의약품 글루타치온의 경우 해독이나 약물 중독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배곡주사의 형태로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하죠 여러모로 성분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의 최애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루타치온을 많이 다루다 보니 국내 제품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국내 글루타치온 제품들은 다소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글루타치온의 순도가 아쉬운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국내 제품들 제품은 많은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가 약간 껄끄러웠거든요 광고가 들어와도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글루타치온 이런 제품들이 정말 국내에 많습니다 아쉬운 제품들 이런 것만 좀 피하자 해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잘 보이지도 않게 써 있습니다 바뀐 건 더 색깔이 안 보이네요 애초에 글루타치온 함량부터가 문제고 여기서 넘어가더라도 순도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면 2.5%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머지 그럼 97.5%는 뭘까요? 저 효모에서 나머지 97.5%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순물일까요? 하지만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건 내가 원하지 않은 성분이 다수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대부분 효모 추출물이다 보니 이런 적은 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효모 그 자체라고 보는 게 좋은데요 이런 제품들 아쉬운 게 절대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도 적고요 통풍 환자와 같이 퓨린 섭취를 조심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98%짜리 글루타치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고순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순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내가 원하는 글루타치온만을 먹을 수가 있고 이런 순도다 보니 글루타치온의 절대적인 함량 자체가 높습니다 유리알 글루타치온의 경우 제가 한 달 넘게 직접 복용해본 제품이고요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 유리알 글루타치온에 부탁드려 10개의 제품을 받아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후기가 참 괜찮습니다 유리알 글루타치온은 순도 98% 글루타치온 500미람을 포함하여 콜라겐 500달톤 저분자로 1000미람이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C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분들이 잘 믹스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채널의 규모가 작아서 글루타치온을 10분께 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영향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알 글루타치온에서 공동구매 이벤트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많이 할인해 주셔서 괜찮은 글루타치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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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